하사랍이야 슈퍼소닉 메가헤이트다 블로그 오지다 됐으니 이거 어라운드 투데이 투데이 얼리모닝이야 애플 민낯이야 이거죠 뭐 멕시칸인지 파라과인지 말이야 여기에서 히어로 와서 딱 이렇게 스탑을 하더라고 쉐도우가 나오잖아? 그랬더니 이거 보냈어 니가 인사전에 테이프 놨는데 이런다고 이것도 멕시칸이 와서 마이프로 컷한거에요 마이프로 컷한거야 이게 투파전 트럭인가 저기 어디야 에이틴 스틸에서 마이프로 컷하고 니가 테이프 놨거든 인사다였어 인사다 텐텐덕이나 마이프로 컷을 딱 해버리네 그니깐 아마 그 곤잘레스 스텝선 그와 어 오피스 곤잘레스 스텝선 곤잘레스 스텝선 어? 그니깐 이게 CIA, MIX, 모사드, 스위스 아름이 오퍼리션인거지 어 아이스포드 CIA 드럽기 있으니까 이게 인터내셔널 드럭 오거니제이션의 오퍼리션이다 이거지 그러한 케이스 인터내셔널 드럭 오거니제이션 USA로 갔다가 이제 뭐냐면 로우먼으로 들어가야 돼 올테커버 찾아가야 돼 9.06 AM 어 음 썬데이 어 노베버 9.2014 어 USA로 갔다가 이제 어 네이셔널 어 네이셔널 버젯을 갖다가 가오먼트 버젯에 20달러로 박혀가야 돼 USA 그리고 이제 두나달러와 달러 콘셉트로 온리 센트 콘셉트로가 센트 어? 그래지 어? 그래?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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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